안녕하세요 세이카팡의 세이카입니다. 키스톤 들고 췄죠? 찾으러 가야겠죠? 아 그래? 너너너너넣어 이야아 어디갔어? 저거있다 했지 저기 문빙이 굳이 중간을 타고 가는거 봐서 우리들을 따라오라는거 같기도 하고 ㅇㅇ 여meal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나갔나? 아 안나갔나 아직? 여기가 없네 여기 있다 쏙거시 힙숑스 어디갔어 이 나.. 이.. 어쩌치구리 없는지 알아서 어두웠어 직효감인데 이 쪽으로 안갔다고 하니까 애들한테 물어보고 하나씩 나오는 건가 그치? 하나씩 사람들을 하나씩 찾으면은 그냥 옆에 지나가나봐요 아레츠한테 이제 물어보면 되겠지 또 지나가겠지 일로와 일로와 이쪽 갔잖아 이 자식 봐라 분실술 쓰나 어디갔니? 다시 바레타한테 물어볼까? 얘한테 가면은 그리고 애는 여기 지나가고 그리고 애는 여기 지나가고 여기구나 아이 내 자신의 주인은 그리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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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열고 아무리 바빠도 이거 열고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저게 가짜 수도 있잖아요 쟤네를 보내려고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 으 으 으 으 으 너와 함께 짜잔 진짜 크리스톤입니다 아 네? 오호 장비까지 해도 됐어 완전 나갔나 어떻게든 가는구나 어떻게든 네? 아 난 또 가짜를 주고 진짜를 우리한테 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이걸 할 리가 없죠 어디 보자 지금 가고 싶은 데가 어딨냐 어? 어라? 코렐 말고 지금 여긴가? 아닌데 아 이쪽이다 여기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이동할 거야 무조건 아 그리고 아까 새로 하나 주웠지 1p꺼 이걸로 들어가는 건가? 이거 괜찮나? 마법 공개가 좀 떨어지긴 한데 얘 마법 공개 안 하니까 이걸로 하지 뭐 방어 좀 넣고 방어 좀 넣고 럭키? 은 증가해서 모아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한테 운을 주자 아 이거 너무 심한데? 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고 얘가 왜 무기가 이거밖에 없을까? 됐어 아 미치구나 저 미치구나 아 이거 미치구나 미치구나 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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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쪽에 길이 없잖아 이쪽 가야되구나 이쪽 가는게 맞지 지금 이제 왼쪽으로 꺾어야되네 여기다 어 오케이 써있는게 뭔가 했더니 이거 끊기는거구만 난 써있는거 다 피해다녔는데 뭐야 저건 마수리아도 있고 그냥 가 지금 스토리 밀게야 스토리 저런거 하는거 아냐 나 방향 잘 잡고 있니 오케이 한 번 더 방향 확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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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끈 방향 확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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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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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 옛날에 이런 연출을 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야. 어디로 가야 돼? 일단은 이 앞에 있는 방파제를 넘어서 안쪽을 좋아하는 거 같네요. 방파제가 아니라 암포였구나. 안에까지 물이 이어져 있네요. 또 그나마... 여긴 아니고 저쪽으로... 뭘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? 그냥 상륙할 건데... 일단 회복 좀 하고요. 회복을 했으면... 찍을 것도 찍어줘야겠죠? 어... 많이 모였네... 마구 쏘기가 출간다고? 둘이... 둘이 저러고 놀더라. 정확해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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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도 다 먹지 않던 거. 1분도 다 먹지 않아서 먹지 않습니다. 3분도 다 먹지 않습니다.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일단 아 길잡기 너무 싫어 와우 와우 왜 와봤어 기억이 나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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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까지 새까봐기 새까봤고요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끝